눈썹 문신 하신거죠? 자세히 보세요. 사실은 했습니다. 반영구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. 눈썹 문신만 해서 그런지 계속 TV를 보고 귀를 이렇게 봐도 다 눈썹만 보이는 거예요. 이분이 했나 안 했나. 윤선아씨 하셨죠? 네 저는 약간 여기 앞에 수 없는 거죠. 정확히는 안 되니까? 저는요? 안 하셨어요. 저는 오늘 얼굴이 무신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는 오늘 얼굴이 무신해요.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입술 됐죠? 화장을 못하게 해서 그때 저는 뒤늦게 다 했어요. 2년 전에 메이크업 다 지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하고 라인하고 이거 입술하고 입술이 문신이라고 해 지금? 무슨 색깔이에요? 약간 살구빛나게 그냥 약간 살구빛나는 색깔로 그냥 안에 이렇게 나이가 되면 칙칙해지잖아요. 그래서 립스틱을 발라도 색깔이 어둡게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밝게 이렇게 생각해요. 아 남편이 우리 윤선아씨 남편은 본인의 몸에 윤선아씨 이름을 새겼대요. 윤선아. 영원히 사랑해.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줄로 해가지고 새겨가지고. 윤선아 사랑해? 윤선아 사랑해인데 그게 이제 뭐 영어가 아니고.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.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사전 찾아보셨어요? 윤선아는 맞아요? 윤선아 제 스펠링이에요. 근데 사랑해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어요. 우리 남성들. 아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기 내 이름 새길 수 있어? 한다면. 야 장난쳐? 진짜 이렇게 말할 거예요? 제 주변에 정말 둘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정말 사랑한 거야. 새겼어. 헤어졌네? 어떻게 할 거야? 물고기가 됐어. 물고기로 덮었어. 이건 덮으려면 물고기가 커. 입이 여기까지 나와야 돼. 이게 싫은 거야. 저 우리 최구 씨. 만약 문신을 한다면 혹시 뭐 새기고 싶은 문구나 뭐 이런 거 있어요? 꼭 영어 말고 정말 좀 신비로운 문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 오는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. 멋있는 그런 걸로 딱 이제 문신을 좀 새겨서. 환생? 네? 환생? 네가 지금 환생을 원한다는 건 이번 생은 그냥 완전 망쳤다는 거야. 이번 생은 춤춘다는 거죠. 저는 평등.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. 저는 한다면 평등하겠어요. 평등. 저는 만약에 문신을 새기면 하면 스피드. 빨리 이번 생은. 스피드. 지금 내가 피할 수 있는 거. 스피드.